네 주식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이수페타시스가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주식 대박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자동 재생되기 때문에 보시기 편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현재 신고가 구간이죠. 상당히 좋습니다. 이슈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서버형 기판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23년에는 데이터 센터 장비용 MLB 비중의 유선 통신 장비용을 역전하고 미중 분쟁 반사 수혜가 기대되며 MLB 등 메인보드 기판의 80%는 중국산이다. AI 가속기 수요 증가는 서버와 스위치 시장도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날라가고 있죠. 날라가고 있는 종목은 5일선 대응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있는 종목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5일선 대응하시면 됩니다. 5일 입형선이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절반정리 그 다음 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하면 나머지 절반정리.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5일선의 가격이 한 17만 400원 정도 되겠네요. 17,400원. 17,400원 정도가 현재 오늘 5일선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3.0%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유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핸들링한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행 보시겠습니다. 한 달 동안 외국인이 358만 주를 순매수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4거래일 중에 3거래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145만 8천 주를 한 달 동안 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하루 빼고는 최근에 6일 중에 5일 동안을 매도를 했습니다. 하루 사긴 했지만 현재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차익실을 하느냐? 기관에서 누가 차익실을 하느냐? 보면 사모펀드가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금투 정도만 보이고 나머지는 투신과 연기금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신용비율은 2.6% 괜찮습니다. 신용비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종목들이 급락을 했지만 급락한 종목이 오늘 나왔잖아요. 코스피코스다. 급락하게 되면 신용에 의한 담보부족으로 반대면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용비율을 보시는 겁니다. 그 기준은 4% 되겠습니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다. 3%때까지는 다소 안정적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6% 때문에 안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는 코스피 200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 분석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주식 대박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요. 더불어서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최대주준은 이수네요. 이수 26.61% 그리고 국민연금이 8% 가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종목의 시총을 볼까요? 시총이 1조원대죠. 1조원대이기 때문에 중소용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형주는 1등부터 코스피 기준 1등부터 100등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100등이 한 4조원대 정도 됩니다. 4조원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소용주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한 30% 돼야 되는데 조금 그런 점에서 약간 미흡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책임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는 20% 중소용주로 30% 이상이 돼야 되는 게 책임경영 차원에서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인쇄회로기판 즉 PCB를 전문으로 생산을 회사입니다. 한국 이수페타시스는 본사는 3개의 공장 및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해외 총 2개의 생산기지 미국과 중국을 보유하고 있고 2개의 자회사와 2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수 엑사보드와 그 종속 회사인 이수 엑사보드 베트남은 2022년 9월 말 청산 종결됨에 따라 제외되었다. 글로벌 기업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강화로 당사는 2022년 본사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일을 달성했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2022년도 신규 공장 투자를 위해 착공이 시작했으며 2023년 상반기 내 공장 건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캐파를 계속 증대를 한다는 거죠.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매출액이 6,400억에서 올해 6,900억 내년에 7,800억 내후년에 8,500억까지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1,100억으로 재작년 대비 퀀텀점을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힘을 발휘 못하네요. 올해 영업이익은 1,045억 내년에 1,250억 내년에 1,250억 내후년에 1,450억 그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계속 적자였다가 계속 투자를 했다가 적자였다가 작년에 1,025억 흑자전을 한 다음에 올해 800억을 조금 주춤하고 내년에 928억 내후년에 1,091억까지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111%, 부채 비율은 111% 조금 높지만 유보율은 좀 낮네요. 유보율이 250%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봐서는 이 종목이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무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110%인데 유보율이 250%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조금 튼튼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내년 기준으로는 16%이기 때문에 제조업 평균인 5에서 8% 대비 거의 2배 정도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PS를 볼까요? EPS를 보게 되면 내년 기준으로는 6,100원입니다. BPS가 6,100원이고 EPS가 1,460원입니다. 1,460원은 대략 1,500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500원 계산하면 현재 구간이 PER 한 13배 정도 되겠네요. 현재 저점이 4,655원에서 2만원까지 거의 5배, 4배, 4배 정도 올랐잖아요. 4배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ER은 지금 13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완전히 고 밸류에 셔야다. 그러지는 않아요. 현재 구간이 PER 13배 정도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상당히 50위죠.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평가는 아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계열로 가겠습니다. 기업 계열로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주로 실적이 나온 게 PCB, 인쇄 회로 기판이죠. PCB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CB가 97.67%죠. 거의 대부분 PCB로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CB나 BW 같은 유상증자 한 건 없습니다. 마지막 했던 게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2021년이네요. 올해 2023년이니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물량은 거의 없다고 해서 CB나 BW 같은 경우는 2010년하고 2009년도에 했었네요. 까마득하죠. CB나 BW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되어 있는 회사로는 이수 페타시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아시아 리미티드 두 개가 있겠습니다. 전부 다 인쇄 회로 기판, PCB를 만드는 회사죠. 제조업 및 수출입 관련된 이수 페타시스하고 이수 페타시스 인터내셔널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현재 구간이 상당히 고점이라고 보지만 현재 구간은 고 밸류이션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일선 대응. 종가상 오일선이 이탈하게 되면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오일선을 다음날 시가에 회복을 못하면 나머지 절반 정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이사항은 없겠고요. 오늘 이수 페타시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주식 대박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자동 재생되기 때문에 보시기 편하게 제가 세팅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